포토타임 한 번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사진을 다 찍고 계시긴 하지만 개별 포토타임으로 한 분씩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수민이요 수민이요 단전해 단전해 그러면 컨셉을 잡아야 돼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다같이 컨셉 잡자 컨셉 잡고 찍자 그냥 기자간담이 딱딱했잖아요 기자는 딱딱했는데 우리들끼리 컨셉을 잡아갖고 가녀린, 연인이 뒤로 돌아보다 이런 느낌을 하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사진 찍을 때 하하하하 그런 거 있잖아요 연속샷 혼자요? 혼자 하실래요? 아니 혼자야 개별로 개별로 우리 일단 앞으로 나가자 여기 너무 어둡다 이게 더 어둡다?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수민수민수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어떤 컨셉을 잡을까? 무슨 컨셉을 할까요? 마이크 치세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하자굴 가면 하자굴 가면 좋고 하자굴 가면 좋고 아니면 긴머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느낌 영상 준비하실게요 우리가 뒤돌아봤다가 헤이즈가 불러서 샤랄라 느낌 좋아요 다들 컨셉 생각해야 돼요 영상 준비해주세요 네 하자굴 가면 수민이 불러요 하나 둘 셋 수민다 오 예뻐 오 우리 생선 너무 예뻐 참 좋습니다 다 하네 다 하네 좋아 계속해 계속 좋아 아하하하하하하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이제 두 번째 누구 할까요? 은정아 저요? 아 뻔니언니 뻔니언니 아니 뻔니언니 어 뻔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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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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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생각 다 했어 문이는 언니는 이 의상을 좀 활용해주세요 아 진짜? 네 언니 섹시하게 아 하이프 멋있어요 네 movimento 아니 쪽고 마음 CLych 연사 다 해드린대요 Français이 대中國 대기중이에요 앞에 바람 불고있는 듯한 느낌 하나 둘 화물 찍듯이 원 아하 그 있으니 티모습 티모습 flap 왜요 회의 소리가ide 잠깐 잠깐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뒤에서 돌려주세요 여기서 돌려줍시다 이쪽에서! 아, 이곳도 입고 아, 미안해요 시작! 여행 다니면서 많이 찍었거든요 아시죠? 자, 세번째 누구? 라라 라라라라 어어어어 러블리 하면서 큐티 하면서 아, 언니는 약간 하넥스를 입었으니까 약간 앨범에서 튀어나온 느낌으로 아, 페이지들 잘하셨겠다 페이지 머리카락 약간 섹시 카리스마야? 페이지 자머리 미소 머리 염색도 했으니까 머리 자랑도 좀 해주실래? 텐션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런거 후회하지 어, 후도 좋다 아, 근데 무빙큰세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아, 우리 너무 예뻐서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잘하네요 아이 깜짝해라 좋아요 자, 이어서 미소언니요 가위 마위 범 네, 미소 나갈게요 미소! 미소는 어떤 걸 준비해? 근데 이게 뒤로 갈 수는 할 게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요? 미소 언니는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약간 부잣집 딸처럼 해주세요 아 부잣집? 안돼 미소는 이 뒤에 리본 포인트입니다 리본 뒤에 리본 하나 둘 셋 미소야 하나 내가 인간 리본이다 내가 둥개가 날린 리본이다 내가 안열표해진 지아 연기 잘하네 나중에 연기 되겠어요 너무 귀엽다 볼 터뜨리고 싶다 우리 친구에게 이겼다고 좋습니다 자 나도 여러분 아이언님 우리의 휴하 유아 유아 지아나 부르죠? 그분을 발했으니까 세상 깜찍하지 내가 인간토끼다를 보여주세요. 내가 쌍라이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연아 인간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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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뒷쓰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안녕 나는 유아이예요 난 유아이예요 나는 야채야 내가 더 이쁜다니야 나는 야채야 내 머리 위에 있는 머리 나는 물을 많이 닮았지 나는 물을 많이 닮았지 괜찮다 괜찮다 자 이어서 마지막 능조 우리 막내 능조 앞으로 좀 나왔어 의상 너무 이쁘잖아요 의상도 너무 이쁘고요 진짜 핑크가 하나도 없죠 저는 핑크인데 이게 끝이에요 맞추면요 은조야 은조야 불러달래요 은조 성북한 것처럼 해주세요 머리가 뜨니까 자 한 번 은조 불러달래요 은조야 머리가 진짜 좋다 도망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사례를 찍지 오 잘생겼대 은조 진짜 잘생겼어 나 진짜 잘생겼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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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남자들이 하는 포즈 같은 것들 어떤 마음 약간 이런 약간 느끼하게 느끼하게 버터 열개 먹은 듯이 이런 것도 좋고 응조야 여기도 응조야 여기도 이쪽 봐줘요 응조 응조 반응 좋은데 응조 반응 좋아요 응조 반응 좋아요 자신감 생겼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지고 면증 면증 자 한 번에 한 번 좋아요 사랑의 총알 좀 싸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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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그 왜 신설이 이렇게 보셨어요? 자인 자인지 아니 맞아요 조준상 유준상 유준상 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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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조 은조 좋습니다 좋습니다 개개인들의 멋질도 아주 귀여운 포즈들 받고 이제 전체 우리 멤버들 같이 함께 사진 한 번 찍어볼까요? 보트판 아 전체? 다같이 우리 3주년이니까 3주년이니까 3년 차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요네스도 데뷔하셨나봐요 언제네 세번째 싱글이잖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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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페이지 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아아 조사를 해줘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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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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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쪽 세번째 싱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 정면 저 멀리 시선 저 멀리 시선 저 멀리 저쪽도 계시니까 어 리액션 봐야죠 끝에 좋습니다 예 오우 요거 말고 또 다른 포도 있습니까? 예 요렇게 여기서 다 하트 풀고 가요 하트 하트 좋아요 우리 정면 아 조금만 하트 아 소리 좋네요 약간 비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 소리 자체가 어 이 소리 들으면서 잠도 잘 올 것 같네요 카메라 셔틀 소리 좋네요 자 여기서 왼쪽 왼쪽 자 여기서 오른쪽 드립노트 드립위시 아 드립위시 위시 자 좀 멀리 가운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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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 고맙 미안해요 맨 뒤에 난리났어 난리났어 사진도 안 찍으면서 손만 찍으면서 네 아 이런 열정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